양철보대 갔다 왔죠. 우와. 멘트 잡고 온 거죠? 잡고 온 거죠. 진짜 힘들어 보인다. 보는 것도 힘들다. 아이고. 아이고. 너무 맛있다. 가장 광대, 가장 핵심적인 운동이지. 턱걸이, 일명 턱걸이. 턱걸이가 힘들죠, 많이. 아, 130초. 해봐. 자, 네덟. 그렇지, 그만해. 아, 그래도 저게. 팔 펴 정리하고. 팔 펴라고. 아이씨. 저 틀어. 정리하고. 힘입니까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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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 좋다. 이래서 체육관이 아직 무릎 안 닫는 겁니다. 이렇게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. 아이씨. 자, 우리 두 관장님 잘 보고 있죠. 이야. 잘한다. 이게 또 보디빌딩이랑 크로스피트랑 턱걸이가 약간 요법이 틀려요. 조금씩. 아, 그래요? 크로스피트는 무조건 빠어있으면 터 무조건 지나가야 되고 내려갈 때 무조건 다 펴야 돼요. 크로스피트는 진짜네. 아니,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, 완전히. 이게 더 힘든 거죠. 아이씨. 더 힘든 거죠, 아이씨. 만약에 저 동작으로 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? 그건 누구나 20개 넘게 하죠. 누구나. 단장이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. 농담이에요. 웃자만 소리예요. 저 체육관 갈 뻔했어요.